어쩐 일이야? 어떻게 왔어? 이리 앉아. 뭐 줄까? 뭐 마실래? 밥은 먹었어? 밥은 먹었고 마실 건 됐습니다.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돈 좀 해줄 수 있습니까? 돈? 돈 필요해? 얼마나? 좀 많습니다. 괜찮아. 얼마나 필요한데? 석 장이요. 석 장? 삼백이요. 엄마야. 뭐야 총각? 석 장 필요하다면서요. 말도 안 돼. 총각이 어디서 이런 큰 돈을. 열어봐요. 이거 받아도 돼? 바로 안 갚아도 돼요. 담에 돈 생기면 천천히. 왜요? 너무 많아서. 그 마음은 고마운데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벌써 해결했지.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여야 돼. 총각 돈 빼기 이상 안 만져봤구나? 만져봤어요. 최고 많이 만져본 게 얼마야? 1억이요. 1억도 만져봤어? 난 구경도 못했는데. 정말 고마워. 맘 써줘서. 말해놓고 후회했어. 돈도 없는 애한테.